안녕하세요. 유진성입니다. 벌써 2022년이 끝나고 새해가 다가오네요. 생각해보면 정말 아주 그지같은 한 해였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겠죠?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인스타에서 다시금 핫해지고 있는데 12년째 역주행만 하고 있어요. 진짜 찐탱으로 확실히 역주행할 수 있게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원기욕을 모아주세요. 새해에는 모두들 건강하시고 쓸모없는 곤약인간 친구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이 유진성이가 응원할게요. 새해에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해피 뉴 이어 이제는 Tanpa B », 참고로 믿고 계세요. 새해에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차이마스